뭐지? 뭐니? 성림! 괜찮으세요? 분하다, 인간들! 얘는 귀가 잘려있잖아 실수로 잡아왔나봐요 잘 좀 보지 얘 말곤 다 중성화 가능한거지? 모두 중성화 가능합니다 중성화? 중성화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? 형님,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길에서라도 중성화를 당해요 뭐? 길에 있는 우리를 잡아와서 중성화시킨 다음 다시 길에 풀어준댔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? 형님이 불안하게 지내실까봐 차마 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잡혀오게 될 줄은 호리가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인간들이란 이걸, 이걸 피하려고 집에서 탈출한 건데 탈출해도 벗어날 수 없다니 결국 널 지키지 못하는구나 어이, 거기 랜선 집사 구독하라냐 학생들에게 사는 거 같더라고요 너를 참고할 수 없다니